늦댄니 헤이 난 이 노래 부르며 아니 하늘이 왜 이렇게 우중충하냐 아직까지도 가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아니 사실 9시까지 저 안에 모이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힙하네 카페가 이렇게 있으면 배경은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요 완전 시골임 시골 좋아요 엔드피플? 이름은 엔드피플인 것 같네요 네 여기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요?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요? 뭐고래? 이론을 느끼는 정말? 정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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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윗도 있고 잘 모르는 거 같아요 genommen. 뭔지 모르겠다. いやー... これは絶対美味しいでしょ? うん 千何何? どうやって読むんだっけ? 上禅寺 上禅寺 難しい 完全に難しいよじゃあ いいじゃん うわー 깔끔하네 느낌이 아 이거 오늘의 날은 계속 놔둘 오늘의 날은 계속 놔둘 아하하하 아하하 아하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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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한 번을 먹었는데 근데 그거는 인스턴트였어요 컵소바 컵소바 바지스트와 함께 아야코치 안녕하세요 세바스찬 왔어요 세바스찬 왔어요 솜이찬 바스찬 왔어요 오쏘십쇼 이야 한국에서 무섭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랑스? 프랑스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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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야? 이건 리뉴습 리뉴습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대박 넌 대박 아蕎麦 아蕎麦 너도 좋아해 너도 좋아해 너도 좋아해 초빛 아 monte 처음으로 봤어요 initially obst yes 아나 이望이 바로 키해줘요 안녕하세요 Kom이 소리가 나왔네요 이런 분위기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다들 마음에 들어요 아야코 유명해? 유명해! 너가 팬이 있어요 아야코에게 팬이 나고 싶어요 여러분 맛있어 팬이 나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이하이 간파이 맛있어 맛있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간에 넣어주세요 魚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시소? 시소 오오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이하이 하이하이 좀 많아요 2번째 오케이 모공 복수다 하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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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응 맛있어? 오케이 잘하네요 아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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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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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네요 맛있어 맛있어 네, 모나야. 네, 모나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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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카라오케 타임입니다. 한국에서 구매했어요. 네. 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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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프루트. 그 와중에 바이를 대주시고 고맨. 약간 할머니 집으로 고맨. 다음 영상에서 가면 바이. 고맨. 눈쎄가 와아 에미에몽 에미에몽 아이씨 아이씨 보다 보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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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사바 아이씨 왜이들 뭐하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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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나시 여러분 지금 11시 정도인데 도시 고시 소가 왔어요 와우 이따라기 마우스 母야모의 핵심 도시 고시 소가 도시 고시 소가 응 응 bara 와우 응 놔줘 응 응 아우 응 1시간 1시간 좋아 아쉬운 . 너무 작지만 이 트람드가 너무 작지만 응, 좋아요 야, 이제 좀... 야, 20분, 20분 오오 오오, 뉴욕! 뉴욕! 호피, 뉴욕! held up 이ping 또한 10시 30분 10시 30분 10시 30분 7시 30분 7시 45분 7시 45분 7시 45분 일본에서는 아침에 된장 먹는다고 하더라구요 새해가 되면 그래서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고 우와 아 소유의 맛이 나요 아아 응 응 응 응 색이 빨간색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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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이런 느낌 반대쪽으로 보면 먼저? 아 먼저 미래 항상 까먹는다 이거 두 주소 이름 주소 이름? 응 3 3 이건? 2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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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걸리 냄새 맡아 아 유튜브 아 아 인생 첫번째는 첫번째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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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아 아 이거다 응 조금 안에 있는거 뽑아볼까? 그래 야 근데 이렇게 뽑았는데 흉 나오면 진짜 슬플 것 같다 야 그리고 신사 밖에 나오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링고하메 있잖아 링고하메 어 여기가 이게 먹어야 할거? 링고하메가 아낚고 타려고 아 진짜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뭐 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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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식으로 수미와 우즈베의 연세기계선에 2시간 정도 걷는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 진짜 먹어봐 맛있어? 한국의 치킨과는 다르다 다르다 맛있어 오늘의 오레였어 네, 오레오레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뽕 프랑스인이 만든 파스타랑 넷플릭스 새해 마무리로 딱인 것 같습니다 다채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좋은 의미로 꾸며 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올릴 영상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해 세븐은 수제 오늘의 엠페이 엠페이 Horizon 연습생 pergunta 감사합니다.